제가 공개할 미션은 신곡 안무 창작 미션입니다. 와아~~ 너무 좋았어.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가사를 위한 와우 포인트. 아주 작은 소리의 비트라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포인트.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아.. 평생 해오던 겁니다. 평생. 두 눈 딱딱 뒷깎기 빡! 가사 표현 샤! 눈에 보이는 포인트 전자 빡! 클라이언트에게 또 맞춤 정장을 딱 입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었던 것 같아요. 시한 경험이 제일 많은 크루가 저희 팀 아닐까요? 한 달에 15개 짜본 게 제일 많이 짜본 것 같아요. 이틀이 하나씩 새로 짜신 건데요. 평균 한 달에 7, 8개는 보정으로 거의 있고 큰 형들은 동활할 것 같고 또 동생들도 안무를 다 창작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샤이니, 잇지, 그리고 엔시티, 원엘스, 온앤오프, 파플키스.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환경인데 이때까지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거는 저희의 그 실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아닐까. 저희의 센터는 바로 리더 부영영입니다. 하.. 20년 서사의 마침표가.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춤을 췄는데 뒤에서만 했어요 계속. 20년 동안 시안만 찍었는데 앞으로 20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비를 맡았죠. 오묘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이제 짧았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피지컬이라는 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서 조금의 부담감도 있고 좀 높은 걸 신었고요. 좀 높은 걸 신었고 우리 비의 강점은 비 님과 비슷하게 춤에 대한 경력이 너무 많고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묘해.... 오묘해... 감사합니다.